우와! 이런데 원래 발 담가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? 땡큐! 베라트! 베라트! 아 여기 사람들 중에 베라타 가는 사람들 구인하는 거구나? 베라트입니다! 타이밍 좋게 타시네? 베라트! 버스 타고 시내 가야 돼요! 그 시티? 그 버스? 네 이리 타래요 으합! 잠깐만 척척척척척해 워모 다야 돼 겨우 내렸어 내릴라는데 가방이 커가지고 못 내렸는데 벅스 사람들 다 도와준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 내렸어 역시 시골로 올수록 기분 좋아진다 아일까? 우와 미쳤다 συ전기 aula 아까 여기서 숙소가 있어요 여기 비싼 동네 근데 제일 싼 거 잘 찾아서 했어 미리미리 안 하니까 연박이 안 돼서 싼 데는 그래가지고 숙소 두 개를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옮겨야 돼 아침에 여기가 굿파이브 뒤에 머리가 좀 이상한가? 뭐로 나왔냐면 마트 갈 거예요 오늘 먹으실 물이랑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사서 먹으면서 편집을 할까봐요 천 개의 창문이라 실제 천 개인지는 모르겠어 여기 잘 보이겠다 이렇게 이 건축 양식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데 다 와보는구나 내가 제 인생 진짜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다니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멋있냐 호호호호호호 내 에어팟 이거 맨날 떨어뜨려 요즘에 여기다가 진짜 사발 날겠어 리네스코 유산에 성장된 도시랍니다 여러분 구경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화난다 그만해라 진짜로 그만 이뻐 저 뭐야 뒤에 산 디즈니 있는데 뒤에 배경 깔아 놓은 것 같잖아 이렇게 돈 날라가시는 분이 어떻게 말인가요? 돈 많아 보이진 않을 텐데 얘 때문에 그런가? 얘 때문에? 알바니야 사람들 너무 좋아 사진 한번 찍자 짜잔 벨하트 도착 와 진짜 멋있다 행복하다 진짜 멋있는 나라 많구나 세상에 화제 바꿨어요 꽃게이 님들 보여드리려고 꽃게이로 찍어야죠 잘하고 있죠 지붕 봐 창문틀 나무 봐 멋지다 뭐 먹지? 카프리선이다 이거 추억의 맛 한번 먹어보고 물 한 병을 여기서 사가고 나도 이거 끓어야겠다 오늘 편집할 때 먹을 그런 간식도 사가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게 없네? 레몬소다나 사야겠다 레몬소다 제로가 있더라고 요 놉니다 가보자고 목말라 죽겠어 하나 왔어요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냐? 다 저기도 있어요 복숭아 아카아카안는데 저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? 여기는 좀 낫네 저기보단 다 못난이 복숭아야 하나 포티 다 못난이 복숭아야 와 80원 싸다? 한 500원은 안짜리인 것 같은데? 아 뭐 말라 빨리 봐 저 카프리선 좀 먹으려고 여기 건 좀 작다 애기용인가? 응 옛날 체력 때 했대 맨날 먹었었는데 요즘에 카프리선도 종이빨 때 쓰네 아기용 대사 잠 못놈이 끝이구나 오늘은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낭여행 일상 끝입니다요 별거 없죠? 그냥 이쁜다 가서 하루 먹고 자고 하는 거지 뭐 그게 특별한 게 있겠어요 뭐 매일은 구석구석 조금 둘러보려고 아이고 덥다 지금 숙소에서 나왔고 다음 숙소로 옮깁니다 다음 숙소는 어디냐 저도 몰라요 아직 내가 어디를 예약했었더라 위치 되게 좋다 그 어제 갔던 그 올드타운 마트 그 근처에 뷰 이쁜 카페에서 하트 호응 이쁜 집을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!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 화이팅!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안 들어가지고 음료 한 잔 더 사먹겠다는 마인드 아 여기 동네가 너무 좋네 근데 너무 이뻐요 우와 이쁘다 동네에프군 짜자잔 이쁘죠 천계의 창문 시선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 다 찾아보던 것 같아 라네 아이고 덥다 왔다 무겁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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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네 안녕 안녕 여기 아희 like 察cek 네. 이 두 개가 다가오고 3개월 안에 잇는 데에 이 두 개가 다가오고 이시에 담아가오고 이 두 개가 다가오고 3개월에 담아요 그 뒤로도도 하나요? 네. 그 뒤로도 하나요. 네도 마음대로 잇는 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 방암을 해냈어요 제가 담아드릴께요. 뒷부분이 여기있어요. 눈이 들어있어요. 네. 정말 멋있네요. 감사합니다. 정말 멋있네요. 바로 나갑시다. 뭐 할 거 있나요? 나가서 놀자. 오늘 편집 많이 해야 되거든요. 돌아다니는 거 해, 지고 돌아다닐 거라가지고 여기 앞에 바 카페가 있긴하네. 딱 봐도 더워보이죠? 선풍기도 안틀어져있고. 지금 찾아보고 갑시다. 일단 카페가서 시간 좀 보내봅시다. 오 축축해. 저렴한 에어컨. 수분이 나면 근데 확실히 시원해.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점심을 해보다 즐거워. 즐거운 편집시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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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해가 졌고요. 5시네. 이제 다시 나가서 놀아보려고요. 동네 산책을 좀 해보려고요. 활량 일상을 보여드려야지. 편집하다가 너무 질려서 못하겠어. 이제. 좀 쉬다 해야지. 우와. 귀엽네. 이거 뭐냐. 어 이런거 귀엽다. 헤롱. 헤롱. 로드 로컬 아티저널. 아티저널? 예. 헨메이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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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거 왜 이렇게 많아? 아 귀여워 보여. 옷도 있구만. 이렇게 쓰는거? 헤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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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잉? 가방 되게 귀여운거 많다. 나이키라고 돼있네. 헤롱. 헤롱. 아 근데 사기는 1,212유로 정도? 근데 이거 메고 다닐 여유가 없어가지고. 이런거 뭐냐? 아디라스. 아디라스. 헤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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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땡큐. 구경만. 야무 지금. 햇살이 좋군. 찍는게 부담스러운지 피해가지고 저도 안찍었어요. 이런게 있네? 옷 파는데구나. 구경만의 맛이 나는구나. 이게 먹을까? 이게 궁금해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모글라. 모글라. 아하. 그리고 몇 값? 120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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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물에 넣어. 맛있다. 난 무슨 소리가 안 돼. 그래. 뭐야?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? 아. 한국에서. 한국에서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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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? 엘스터반 온라인 온라인 코레아 2002 서울 유럽과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 왜 그렇게 생각해? 한국에서? 아니요 아니요 저는 거기 가야 돼 오늘 날아가고 오늘 날아가고 오늘 날아가고 귀여운 가족이죠 사실 더 있고싶었는데 할말 없어서 나온 이거 몽블랑 한국의 몽블랑 베르트 버전 같아 내 생각엔 맛있어 근데 엄청 달아 다는 못 먹었어요 마을 진짜 이쁘다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지 가서 좀 앉아 있어야겠다 저건 뭐지? 과일? 과일을 파는구나 간식이랑 거울 보이는 거 봐 이거 어디다 200원 네 디저트 야무지게 닿네 이럴 바에는 밥을 먹지 맨날 생각해 이럴 바에는 밥을 먹지 이런 것만 먹으니까 살만 찌고 영양분은 없고 여기다 여기가 좋겠어 음 별로 안 닿는데? 혓바닥 고래지겠다 음 진짜 나무에서 따먹는 맛인데? 역시 벌이 꼬여있는 걸 샀어야 됐나? 이건 벌이 안 꼬여져서 깨끗해 보여서 산 건데 달지가 않아 이거 밟아서 만들면 와인이 되는 걸까? 응 와인 맛만 약간 쓰기도 하고 발견돼서 마무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 벨하트에서 2박을 했네요 여러분 관광은 안 했지만 충분히 즐겼습니다 저는 영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쓸 게 없을 수도 있겠어 배도 부른데 좀 걸을까? 이거 밤이라서 영상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정말 행복한 2박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여행지에서 봅시다 안녕 안녕 와 날씨 갑자기 왜 이래? 체크아웃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지? 아 그렇지 바이바이 수퍼마켓 수퍼마켓 부스 터미널 테루가폴카스 코나리 부스 터미널 터미널 바이바이 사람도로 가볼 겁니다 여기 알바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래요 수영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이제 근질근질해 이제 수영하는 것도 다 까먹고 해만 안 뽑다고 이렇게 쉬어둘 일이야 아 여기 끈업버스로 오토리스탄 타고 내면 되니까 타자고 아 사람도 아 사람도 아 take a reservation to 예약을 해야 돼? 아 I wanna a reservation to 사람도 today or tomorrow today it said 1.15 1.15 ok 네 Should I pay here? Yes Is it minibus? Minib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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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1400 리프 오호 좀 비싸긴 해 14 EUR 정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종이 티켓 받으면 버리기 아깝지 않아요? 3 2 봐보자 배는 안 고파가지고 음료나 뭐 이렇게 마시고 하면은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? 에너지 음료? 네 골든 이글 에너지 음료 헉스 정신 차려야 돼 나 지금 졸려서 정신이 쓰는데? 대박 귀엽다 이거 먹으면 목숨 하나 올라가잖아 그거야 에너지 음료 특유의 그 초록색 맛 뭔지 알죠? 구만나 갑자기 편집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편집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시 15분에 봅시다 반식 좀 사가려고요 과자 보리토스 맛있어 보인다 차코 비 그쳤네? 아 헬로 사반도? 네 됐어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사반도 1시 15분 헬로 가방 넣고 오라고? 오케이 아 무더워 아 진짜 뭐 없어 보이래 불풍 없어 보이래 효과가 좋아 아 힘들다 땅샤 참 초코빵 어우 배고파 밥 좀 놓고 탈거에요 너무 힘들어요 버스에 오래 타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특히 알바니아에서 힘들어 뭐 힘들다고 유명한 도로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빠이 가는 게 외로워 그거 봐도 더 힘든 거 같아 진짜로 맛있다 빵 좀 버리고 와야지 비 오는데 우산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가려거든요 만만해 준비를 했어 지금 아저씨 우산 있는데 왜 안 쓰시지? 택시 뭐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사반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면서 갔는데 바다가 이쁘긴 하더라구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여기서? 여기? 여기? 아 차가워 우와 음 나이스 반식거리 샀고 비 오는 거 맞으면서 이렇게 다녀본 적 언젠지 모르겠다 고행이에서나 이렇게 하지 우와 이런데 원래 발 담가야 되는 거 알죠? 원래 이런데 발 헹궈야 되는 겸 이거 좋다 신날물 같아 와 이거 진짜 언덕 휘하네 파이팅 해보자고 그만 힘들어도 될 거 같아 이제 휴가 액정 어떻게 하면 좋아 배 뿡 내가 어 비 그쳤다 뭐야 그게 우리 잘 소리가 하고 해lar 게 있는데? 저거 했네 아 더워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돼 해 안 개었으면 죽겠다 오오오오오 무슨 일이 있던거야 장반이구나 아름다운 사란더공장 커피 두고 절대 안나가 그것도 웃긴다 여기서 좀만 가면은 그리스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?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저긴가? 모르겠어요 여기 저기 맞는 거 같아 그리스 섬이에요 저기가 말도 안 되죠 내가 그리스까지 와버렸어 여행하다가 상상도 안했는데 둘과 살면서 그리스에 와버릴 거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풍경 좀 보고 계시고요 그럼 저는 마저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